오늘은 해파란시 2코스 리퍼에서 개별항까지 걷습니다 해운대 3포라 불리는 리퍼, 청산포, 구독포를 거쳐 대변항 이룬 코스거든요 기본 코스는 달맞이공원, 보울마당으로 이어지는 보석길, 갈림길에서 청산포 방향으로 걷는 코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리퍼에서 해양길, 해변열차길을 따라 청산포, 구독포를 거쳐 대변항까지 걷는 코스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때는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폐선 구간이었지만 지금은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는 해변열차와 스카이캐슬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리퍼에서 송선까지 아름다운 해변을 달리는 해운대 해변열차는 수려한 해운대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바다 산책길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걷기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뒤돌아보는 가운데 하고요 해운대인데 정말 멋집니다 저런 마운드가 있으니 한번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차가 오는데요 저 기차는 성전까지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폐쇄됐지만 지금 기차가 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출이 아름다운 포구 청산포라는데요 해운대 달맞이 언덕을 따라 성전 방향을 가다 보면 보이는 곳이 바로 청산포입니다 부산의 해운대와 성전 사이에는 3개의 작은 포구가 해안을 따라 나란히 놓여 있는데요 구덕포, 리포와 더불어 청산포가 바로 그 작은 포구입니다 이쪽 첫 길보다 더 바다 쪽으로 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네요 하다수를 들으면서 걸으니까 또 색다른 기분입니다 구덕포구 다시 첫 길로 올라왔습니다 송정 해수장 방향으로 계속 첫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멋진 전망대가 나타났습니다 영국으로 보내는 소망의 편지랍니다 우와! 아트러입니다 청산보 다리 떠요 청산보 해안에서 해안 등대까지 가지런 이루어선 다섯 암초가 징검다리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구독과 란데요. 주변은 원래 갈대가 많아 가래퍼 또는 가을퍼로 불렸는데 조선 후기 광주 노시가 해송이 우거진 언덕에 송어제라는 정자를 지었다 하여 송정으로 불리게 되었다 합니다. 구독과는 송정과 천사포 사이에 있는 만입의 포구입니다. 지나가다 커피도 한잔치길 수 있고요. 오직을템에 나온 달고나 송정 해변이 계속 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쇼핑에 왜 가라오네요? 뭐하고 있어요? 재밌어? 성전과 핫도그가 유명하겠죠 아마 또 왔는데 많은 분들이 주세 계십니다 공주오토는 최연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나무 표시판에서 미니 해적장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미니 해적장을 좀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밑에는 표시가 잘 없거든요 이제 정말 좀 번잡한 곳을 좀 지나서요 정말 길다운 길을 좀 갔습니다 아직도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 평화를 지킨답니다 옛날 해안 처수였을까요? 전망 기가 막힙니다 여기 잘 봐야 안하고 그냥 지나치게 했는데요 아 진짜 좋은 데 쉬고 계시네 돌탑 넘어지면 해동연궁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해동연궁사 담배역에 따라서 해동연궁사로 진행합니다 계단길로 올라가시야동 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 어소리길이 또 조그맣게 있습니다 인사님의 손을 만들고있습니다 명절에서 안녕히 가세요 현장은 하지마니 우선에는 지민아스에 관한 곳이 있습니다 순서한 연궁보단 맥주형 행사와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리랍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리랍니다. 떡바르세요, 떡. 어.. 제가 세분만 하는 거야? okay 자 멀티 해파랑길은요 국립수상가업원 이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안녕 마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이 있네요 호텔 지나 습석길을 다시 진행합니다 길은 오랑대 공을 향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길은 오랑대 공을 향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길은 오랑대 공을 향해 장르기 시장 파경된 이경이 죽돌합니다. 시장 파경된 이경이 죽돌합니다.